보다 현실적인 여성 호신술 첫 번째 큰 소리내기 첫 번째로 우선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위급상황에서 지금 당신을 성희롱하려고 남자가 막 이렇게 왔어요 소리쳐야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위급상황인데 그럼 아무도 안도와주러 옵니다 소리 크게 내셔야죠 위급상황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야 이렇게 할거에요? 야야야야야야 좋아 이렇게 크게 내셔야 돼요 대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야 라고 하면 누가 자기를 부르는거인줄 알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헬프 헬프미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자 카메라 보고 한번더 한번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따뜻하게 이렇게 목적 목적되 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 attraction ㅋ ㅋ